그리고 남윤사장님이 사락했다면 금년에 99살입니다. 벌써 파괴인 55년이라는 단위가 넘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왕의 노래를 부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길이 눈에 상상도 올 때 내 가슴을 잃어 설레어 외쳐보시면서 얼마나 깨끗한 거야 전봇대가 참나 지나가고 참나올 때 이별 짓고 이별 성적이 없어 저도 고쳐서 우리 이 흐린 상당차 우리 양손이 무기장계 우리 이 흐름처럼 이별 슬픈 죄인 정도냐 우리 이 흐름은 우리 이 흐름은 우리 이 흐름은